영어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? 넷플릭스 앤 칠 진짜 집에 가서 넷플릭스만 보고 놀자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연락했어요 준옥님 정말 앙증만대 뭐 뭐 뭐 만약 준옥님 시기 아니면은 어? 안 부르지 시기 아니면 안 부르지 집으로 당연한거 아니야?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집이 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 여기 컴퓨터하고 TV 끝 자 요즘 애들이 TV 잘 안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에 와서 TV 보자는 일이 절대 없겠죠 컴퓨터? 컴퓨터에서 보여요 그러면 이 외에는 침대가 있어요 침대 그럼 침대가 있으면 뭐 할까요? 토이 없어요? 토이? 아이패드로 넷플릭스 봐야죠 그럴 때 전 넷플릭스 없어요 침대에서 같이 가 이풀 덮는 건가요? 그러니까 영어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? 넷플릭스 앤 칠 넷플릭스 앤 칠 넷플릭스 앤 칠 칠 칠이라는 말이 약간 그냥 뭐 뭐 놀자 편하게 놀자 그런 뜻인데 근데 그거 외국에서는 약간 돌려서 어? 넷플릭스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디에 누워서 하고 뭐 뭐 뭐 보고 그리고 해요 약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 앤 칠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입니다 네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집에 가서 넷플릭스만 보고 놀자는 뜻이 아니라 집에 가서 나랑 하자 그런 뜻입니다 집에 가서 영화 보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도 다 똑같은 어? 그걸 하자고 건전한 거면은 밖에 영화관에서 영화 봐야지 무슨 집에 집에 초대해서 여기 어? 같이 누워서 영화 봐요 딱 봐도 뭐 하고 싶은지 자 우리 집으로 넷플릭스 보러 올래? 그러니까 아니 넷플릭스 앤 칠은 라면 먹고 갈래? 하고 똑같은 뜻이야 여러분 라면 먹고 갈래는 진짜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고 빠이빠이 하는 뜻인가? 아니잖아 그거야 똑같은 거야 어? 외국에서는 넷플릭스 그렇게 돌려서 말하고 우리는 라면 먹고 갈래? 그거잖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보다 넷플릭스가 더 힙하다 넷플릭스는 치료도 좀 오래됐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 써요 외국에서 라면 먹고 갈래도 좀 오래됐어요 이제부터 넷플릭스 본래로 바꿔야 돼 아니 하지마 하지 라면은 라면 라면